안녕하세요. 팔레용고 5분정립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4월 1일자 팔레용고 형사 일부 무혐의와 열람 등사 사건입니다. 사건 선고일은 2022년 2월 11일 결정한 거고요. 사건 번호는 2021 모 3일치로 결정입니다. 팔레용고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일이 있었으면 팔레용고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사건 기록 열람 등사 거부 처분 취소 및 변경 기각 결정에 대한 제한고 이렇게 되어있죠. 제한고인의 고소인이 제한고를 했고 결국은 기각됐습니다. 고소인이 뜻을 이루지 못한 거죠. 하신광이 이렇습니다. 제한고인이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했는데 일부 고소 사실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가 되고 나머지 고소 사실에 드는 무혐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기소가 처부인에 내려지죠. 그러니까 제한고인이 수사 기록, 불기소 기록을 포함한 수사 기록에 대해서 열람 등사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어디에? 법원에. 문제는 형사 재판 확정 기록은 형서법에 따른 열람 등사 신청으로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불기소 기록은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공개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일부 기소가 돼서 재판 확정 시에 불기소 혐의 관련 수사 기록은 형서법에 따른 청구냐, 정보공개법에 따른 청구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재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검찰이 하게 된 겁니다. 검찰의 열람 정사를 청구했더니, 청구했더니 너는 이거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에 쟁점이 된 건 뭐냐면, 지금 무혐의 기록입니다. 무혐의 기록인데, 무혐의 기록은 기본적으로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공개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 청구에 따라서 공개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형사 기록은 형서법에 따라서 검사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부가 기소되고 일부가 확정된 이 기록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형서법에 대한 청구를 할 거냐, 정보공개법에 대한 청구를 할 거냐.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 기록은 특정 형사건에 관하여 재판 확정 후에 보관된 서류 1체를 말한다. 따라서 증거 채택 여부나 확정된 범죄사진과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무혐의 기록도 전부다, 확정 기록에 있는 무혐의 기록도 다 형서법상 열람 등산 대상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기각 사유가, 이거는 정보공개법에 대한 청구를 해야지, 형서법에 대한 청구가 한 게 잘못됐다고 해서 기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다. 이건 형서법에 대한 청구가 맞고, 청구 절차는 맞다, 적법하다. 그런데 형서법상 거부 사유가 정보공개법상 사유와 동일하고, 실제 그 사유가 인정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유가 없어서 기각된 게 거절한 게 맞고, 결국은 기각,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다른 거죠. 원심은 이거는 정보공개법에 대한 청구를 하라고 하면서 기각을 했는데, 대법원은 아, 이거는 청소법에 대한 청구가 있는 건 맞다. 그런데, 그런데 서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안 해준다. 결과적으로 고소에는 열람투산을 못하는 거죠. 이유가 다를 뿐이죠.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를 했는데 일부는 기소되고 일부는 무혐의가 됐을 때, 이럴 경우에 재판 확정이 되면 무혐의 기록이 되던 어디로 청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혼선이 있었던 거죠. 어디로 할 거냐, 무혐의 기록. 무혐의 기록은 제가 공개 청구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무혐의 기록도 확정된 사건과 하나의 수사 기록이 있다면, 그거는 형사 확정 판결 기록으로 봐야 되고, 따라서 형소법에 따른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에 관한 규정이, 규정을 판례가 확인시켜준 거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부 무혐에 대해서 열람투산을 청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